너 너만 말도 못 믿니? 갖고 가고 싶은 것만 골라가 넌 레지던트 인원차가 한가하다 좋겠어 너 이제 별짓 다 한다 늦은 밤에 사람 몰아가라 아주 많이 급해 보이는데 느낌이 다시 조금 조금씩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친구지만 가끔 정말 재수없어 내가 사람들 앞에 서야 되는 직업인데 실제로 사람들에게 앞에서 만났을 때 그런 생활을 보내다가 그래서 뭔가가 예전부터 꿈꿨던 나이 힘들어 나이 힘들어 내가 조금씩 나아가 그리고 아직도 배고파 내가 보고 있는 게 있어 나도 안의 짓을 알아라 너는 모든 게 깜짝이야 다행히 open 그리고 아직 안에서 무언가 한가운 아직 안에서 무언가 한가운 한글자막 by 한효정